안녕하세요. 오늘 이게 며칠 전에 산란일벌 처리를 했던 벌통입니다. 일벌이 산란을 하는 것을 무려 한 달 동안을 무한군으로 있어 가지고 일벌이 산란하는 것을 몰랐어요. 일벌 산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일본이 왜 산란을 한다 이런 걸 다 양보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. 다 알지만 제가 직접 당하고 보니까 내가 계속 내검을 하면서도 내가 산란일벌, 일벌 산란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.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여러 번 영상도 만들어 올렸는데 이거를 일벌 산란이라는 공식의 대입을 하니까 딱 들어맞아요. 그래 가지고 어쨌든 며칠 전에 일벌 산란 처리를 했어요. 그리고 산란하는 일벌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일벌들하고 어린... 여기 이제 다른 벌통에서 봉충 소비를 자꾸 넣어줬으니까 어린 일벌들도 많다구요. 그러니까 알을 낳는 산란일벌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이 봉충 소비를 하나 넣어줬다구요. 그런데 어제 보니까 변성왕대를 안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상하다. 변성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들까. 그래서 오늘 지금 보는 거예요. 변성왕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. 오늘 지금 내검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라고요. 어제 밤부터 오늘 비가 지금 무진장 옵니다. 지난번에 한 1500mm 왔는데요. 이번에 오는 비는 이게 기상청 예보하고는 틀려요. 여기는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구요. 예당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잖아요. 기상청에서 100mm 하면 여기는 최하 200mm에서 1000mm 옵니다. 몇 곱절이 온다고요. 비가 어제 밤부터 오늘 오는 비가 내가 약간만 마장하자면 1000mm는 오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요. 그런데 이 비를 맞으면서 여기 벌통은 비가 안 맞지만 나는 비를 맞죠. 비를 쫄쫄 맞으면서 내검을 했어요. 왜 내검을 했냐. 변성왕대를 안 만들면 안 되거든요.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안 만들었더라구요. 그러니 내가 이걸 지금 내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내검을 하니까 드디어 변성왕대를 아주 뭐 엄청나게 만듭니다. 이게 이제 엊그제 넣어준 봉충소비거든요. 어제 봤을 때 분명히 310 이하의 애벌레가 많이 있는데도 변성왕대를 안 만들어서 내가 어제도 올렸어요. 이상하다. 이게 봉충소비를 넣어줬으니까 변성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다고 내가 어제 올렸는데요. 오늘 이 비를 맞으면서 내가 뭘 한 이유가 변성왕대를 안 만들면 이 벌통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. 이걸 없다든지 다른 벌통하고 합봉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틀째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변성왕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. 최하 10개도 더 만든 것 같은데요. 한쪽 면에 거의 10개, 8개씩 달린 것 같은데요. 무진장 날렸습니다. 그러니까 저 어린 유충이 많은 봉충소비를 뺏어 넣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어제 그저께 산란일벌 처리를 해서 산란, 알을 낳는 일벌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.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어제 그저께 올린 영상을 보시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알을 낳는 일벌들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봉충소비를 넣어 주었고요. 그리고 하루 지나서 어제 내검을 하니까 어제는 변성왕대를 안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변성왕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유출을 해서 짐작을 해보면은 이 벌통의 일벌들이 그러니까 알을 낳는 산란일벌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하루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무항군이라는 것이 인식하는데 하루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변성왕대를 안 만들었고 하루가 지난 이틀째인 오늘 보니까 변성왕대를 많이 만들었다. 다시 말해서 이게 정상적인 벌통의 봉군이라면은 어제 변성왕대를 만들었겠지만 이거는 무항군으로 무려 한 달 이상 지나가지고 일벌들이 산란을 무진장 많이 해놨어요. 그래서 일벌들이 산란을 만든 봉판 모습도 내가 보여 드렸고요. 엊그제 다 올렸습니다. 그런 일벌 산란이 발생한 봉군 처리하는 방법도 올렸고 일벌들이 낳은 알을 처리하는 방법도 내가 다 올렸으니까요.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그저께 올린 영상을 보시고요. 어쨌든 어제 이게 그저께 넣어준 봉충소비예요. 일벌들 낳는 산란일벌들을 다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일벌만 있는 상태에서 봉충소비를 넣어줬는데 그저께 넣어줬는데 어제 보니까 변성왕대를 하나도 안 만들고 오늘 보니까 변성왕대가 20개까지는 안 돼도 여하튼 10개 이상 달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. 그래서 일벌들이 알을 낳는 일벌, 산란 일벌들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도 하루 걸리고 무항군이니까 변성왕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만 하루가 걸린 거죠. 이틀째 만들었으니까요. 그래서 일단 변성왕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왕대를 관찰을 해 가지고 이 왕대가 좋으면 변성왕대도 괜찮아요. 괜찮지만 어제 내가 이충하는 영상도 올렸어요. 어제 이충을 해 가지고 저는 벌통이 많지 않으니까 왕완 다섯 개 다 이충을 해서 지금 개상군, 제일 강군의 개상군에 넣어놨어요. 어제 이충을 했고 그러니까 3일 영 애벌레다가 이충을 했으니까 어제 날짜로 계산했을 때 3일 후에 봉개가 씌워지고 봉개가 씌워진 뒤 7일 뒤에 나오잖아요. 오늘이 2023년, 어제는 7월 22일이었고 오늘이 7월 23일이잖아요. 그러면 이달 말일, 7월 말일날 그 왕대를 써먹으면 돼요. 그러면 그 왕대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든 저기다 집어넣든 분봉을 시키든 집어넣고 하루 이틀 지나면 8월 1일이나 2일 날쯤 그 왕대가 터지는 날짜거든요. 그래서 이 벌통도 계속 관찰을 해 가지고 변성왕대가 괜찮으면 변성왕대로도 좋아요.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분봉을 시킨 변성왕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좋다 나쁘다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왕대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왕대를 써먹을지, 어제 이충한 이충된 여왕의 왕대를 써먹을지 나중에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